안녕하세요 주감성터치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강승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찍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주감성터치의 대표님이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요? 게임하고 있어요 자 이쪽은 매니저님이세요 지금 뭐하시냐고요? 쉬시고 계세요 여기서 제대로 일하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감사합니다